아름다운 경치에 둘러싸인 동신대학교 캠퍼스 동신대는 교육부 프라임 사업, 잘 가르치는 대학 에이스 사업, 산학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 대학 특성화 사업 및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사업 등 다양한 정보지원 사업을 따내며 우수학생을 길러내는 데 박채를 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봄에 찾아간 전남 나주에 위치한 동신대학교 캠퍼스를 함께 둘러봅시다. 정문을 따라 들어가면 왼쪽으로 시원한 본수가 자리잡고 있는 대정광장이 보입니다. 대정광장에서는 탁 트인 동신대 캠퍼스 전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신대는 개방형 캠퍼스로 재학생 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고 낭만적인 대학의 캠퍼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대정광장 앞쪽으로 보이는 건물은 정보전산센터입니다. IT학문연구의 메카로서 첨단 연구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실력들을 갈고 닦는 이곳,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업에 필요한 각종 서적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깔끔한 도서관 로비를 지나 위층으로 올라가면 단행본 자료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동신대학교 도서관은 65만여 권의 장서와 2,500석의 열람석을 가지고 있으며, 3층에는 에이스라운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대학, 에이스 사업을 소개 및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생들이 학습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자기주도학습실은 재학생들이 함께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조별과제 스터디 모임 등을 가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서관 가장 위층에는 국내 대학 최초의 카메라 전시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왼편에 감사의 길을 따라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대정 1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정 1관 5층에는 항공서비스학과 실습실이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국제어 문학부 및 문화관광계열 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대정 2관과 경찰행정학과를 비롯해 공무원과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가 모여있는 대정 3관도 만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세워진 체육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준공되어 있습니다. 체육관 1층에는 DS 메디스파 센터와 DS 아쿠아 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물리치료학과와 뷰티 미용학과 학생들의 특성화 분야 교육실습 장소인 인프라 시설로 전문적인 웰에이징 메디스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합니다. 내부에는 힐링 테라피실 스킨 테라피실 헤드앤 푸스파 테라피실 메디스파 테라피실 수중치료실 등 다양한 실습시설이 위치합니다. 이 시설은 타학교와는 다른 동신대만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자리잡고 있는 건물 한의과대학 건물인 대정사관 이곳은 광주 전남지역에서 유일한 한의외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물입니다. 나래관은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동아리실이 있는 공간입니다. 학생식당과 카페 등 다양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휴식도 취하고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도 나누는 잔디광장 뒤로 보이는 건물은 보건복지계열학과가 자리한 해인 5관입니다. 간호학과가 위치한 해인 2관과 에너지신산업의 메카 에너지융합대학 학과들이 있는 해인 1관도 그 뒤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신대학교의 기숙사를 소개합니다. 동신대학교 기숙사는 미래학사, 송림학사, 드림학사 이렇게 3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기숙사는 1,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넓고 쾌적한 캠퍼스와 학생중심 전문교육 환경으로 인성을 갖춘 실모에 강한 인재를 양성하는 동신대학교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중심대학으로 나아가는 동신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